신길교회가 신길역 광장에서 29일 제7회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신길교회 이기용 목사는 만난 이들마다 온 인류의 구원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탄생에 기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신길교회와 지역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점등식에는 서울 영등포구 정관계 인사들을 비롯해 신길교회 성도들,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트리점등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한편 신길교회는 성탄을 맞아 오는 22일과 25일 축하 페스티벌과 가족, 이웃을 초청해 성탄절 연합 축하 예배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